이 사냥터는 별이 삼켜진 시메입니다 간만에 측정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냥터는 별이 삼켜진 시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냥터의 중요한 사냥 방법은 바닥에서 스킬을 꼭 한번 써줘야 아래로 내릴 겁니다 정말 사냥터는 별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방송 끊기나요 그리고 버프를 쓸 때 밧줄에서 매달리면 빨리 나갑니다 어 아 저기 돈은 안주었나요 근데 돈 줄게요 돈은 2분마다 돈을 주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안주었네 아 그래도 여기도 분당치방 먹네 거의 아 그럼 셀라소에서 사정을 할거거든요 미궁 해봐야겠네 으음 흐음 흐음 응 대충 요 느낌? 으음 흐음 으음 유 아 아 잘했으면은 그래도 1800마리 때까지 잡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최소껏 한번 재볼까요? 하고 최소껏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레벨하고 링크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달라가지고 요정도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1,500만 되어야겠는데 여기서 망토를 아 요정도네 거의 한 1,600,700만 되어야 약간 안정권이겠다 그렇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는 요렇게 돼있습니다 아획매회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았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치의 아획매회과 셀라스 사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..매회만 곱저옥경이라.. 아 그래요? 아획 267%라고요 매회은 요렇게 됐고요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